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떠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핏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궁핏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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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권을 한다면 사랑하는 나 Actually, Let us pray 강아 mort 우리 국민? 한영이 졸명하시니 그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지만 저는 할아버지랑 좋은 메모리 만들어서 하피해요 남은 우리는 앞으로 할아버지가 그립겠지만 하나님과 할아버지가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내 아낌을 보고 싶어요